와우 여러분들 여러분들 행복은 여러분 너 결국 행복이란 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누군가와 함께하는 그것이 그 계산에게 저희가 배달부가 되어서 전달하는 거죠. 서울 문화재단의 역할은 바로 매개자의 역할이다. 하나가 쉬는 뒤 정잔하심 도변님 한께라서 한 번 더 한께라서 감사합니다. 시간 되시면 주말에 태워도 한 번 둘러보시면 저보다 더 좋은 작가들도 보고 응원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김춘재 작가님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희가 김춘재 작가의 디자인컵을 5개 그리고 진태우 작가의 금속화병을 5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. 해주시면 저희 회원의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